꿈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 상태, 갈망, 불안감 또는 도덕적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훔친다는 행동은 꿈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또는 현실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생활 환경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훔치는 꿈을 꾸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무의식적인 욕망 또는 결핍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행동은 현실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채우려는 심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랑, 인정, 성공과 같은 감정적, 정신적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훔치는 행위는 내면에서 도덕적 갈등이나 죄책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경우, 이러한 갈등이 꿈에서 훔친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 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벌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훔치는 꿈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으로 그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저항과 불만의 표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규칙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훔친다는 것은 종종 자신의 자아를 탐구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훔친 물건이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자아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돈을 훔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훔치는 행위는 현실에서 금전적 성공이나 경제적 안정을 갈망하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훔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라도 재정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이는 현재 경제적 불안감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종종 무의식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물건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감정을 훔치는 꿈은 감정적 결핍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 인정, 관심을 갈망하는 상태일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꿈에서 타인의 사랑이나 관심을 훔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보상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훔치는 행위는 위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꿈은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성취나 능력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 이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현재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면, 이런 꿈을 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살해 일돈을 훔치는 꿈을 꾼 후 재정적 변화를 맞은 경우, 한 남성은 꿈에서 큰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큰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실제로 직장에서 승진하여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금전적인 안정과 성공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그 갈망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이 사랑을 훔치는 꿈을 꾼 후에 감정 변화 어느 여성은 꿈속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애인을 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꿈에서 느꼈던 죄책감과 불안감을 하루 종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연애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결핍된 상태였음을 상징하며,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회사에서 물건을 훔치는 꿈을 꾼 후 직장 내에서의 갈등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이 회사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는 직장에서의 업무 갈등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 경험한 도덕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4경쟁자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꿈을 꾼 후 직장에서의 도전 한 직장인은 자신이 경쟁자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그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며, 그는 그 꿈이 자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성취욕구를 반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더 나은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나타낸 사례로 해석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훔치는 행동은 개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은 욕망과 결핍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필요를 반영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훔치는 꿈은 현실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훔치는 꿈은 도덕적인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종종 나타나며, 이는 죄책감과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행동이나 선택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의 훔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훔치는 꿈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지니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욕망, 감정적 결핍, 도덕적 갈등, 그리고 성취욕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꿈 속에서 훔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선가 보석이나 귀중품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본 꿈은 자신의 경제력 상태가 악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중단하고 금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약속되어 있던 대출이라도 갑자기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돌다리를 두드리듯 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 금은 보아를 남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행제, 소유 등이 있다. 꿈의 손으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어요.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 등을 도둑맞거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몰래 물건을 훔치는 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한다. 남의 누에고치를 훔치는 꿈 잃었던 돈과 재물을 되찾고 임산부은 아들을 낳게 됨. 남의 물건을 훔치는 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일을 애써 성사시킨다. 남의 소를 훔치는 꿈 결혼 또는 임시를 하게 되고 합공 등으로 재미를 보게 된 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꿈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아 가지고 온다. 구인과 새댁은 임시를 한다. 남의 책이나 문서를 몰래 훔치는 꿈 구하는 목적 내지 소망의 달성과 더불어 명예와 재물이 번창하게 된다. 논에서 몰래 화학비료를 훔치는 꿈 남의 지식을 표절하는 등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징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꿈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힘들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성사시키게 된다. 돈 훔치는 꿈 돈과 관련된 해몸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자신의 욕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꿈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훔치는 꿈 깊은 일이 생길 길몽이다. 무언가를 훔치는 꿈 누군가로부터 사랑, 권력 등을 훔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물건을 훔치는 손을 보는 꿈 실제로 물건, 권리 등을 도적 막거나 모험을 받는다. 미술관에서 미인도를 훔치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만남의 광장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고 달콤한 사랑을 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문서취대, 경사 등이 생긴다. 상대방의 가축을 빼앗거나 훔치는 꿈 상대방의 가축을 빼앗거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며 재산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소를 훔치는 꿈 소를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물을 얻거나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 된다. 손으로 물건을 훔치는 걸 본 꿈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를 도둑 맞거나 함정에 빠지게 된 어떤 물건을 훔치는 꿈 어떤 물건을 훔치는 꿈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그 물건에 따라 자신이 얻게 되는 권리나 지위가 달라진다. 보석을 훔쳤을 경우에는 회사나 기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가축을 훔치면 재물이나 사람 일거리를 새로 얻게 된다. 자신이 소매치기를 하거나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는 꿈 예기치 않았던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든지 귀인을 만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잘 익은 과일과 덜 익은 과일을 몰래 훔치는 꿈 잘 익은 과일과 덜 익은 과일을 몰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중매자를 통해 결혼을 성사시키게 된다. 차를 훔치는 꿈 차를 훔치는 꿈은 본인의 몸에 오니 하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요는 하는 일에서 위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녀가 콧병을 얻거나 훔치는 꿈 흥모하는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포도를 훔치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푸른 과일과 누렁 과일을 훔치는 꿈 중매자를 통해 결혼이 성립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